이 문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역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역에 대해서는 경대병원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7곡경대병원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에 위치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역이다. 현재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기점으로 인근에 7곡차량사업소가 있다. 2역부터 용지역까지 모두 지상구간이다. 현재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기점이다. 향후 2역에서 경상북도 7곡군 동명면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구체육중고교와 경북농업기술원 사이에 역이 있으며 7곡경북대학교병원과는 약간 떨어져 있다. 7곡경북대학교병원 셔틀버스가 2역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공사 당시의 역명은 동호역이었다. 역 주변에는 경상북도청 산하사업소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나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으로 경상북도청 이전과 함께 모두 이전할 예정이다. 3호선의 모든 열차는 2역에서 차량기지 인입선을 통해 회차한다. 2역 앞으로 다니는 배차 간격이 짧은 시내버스 노선은 간선 730번이 유일했지만 영진교통 시내버스 회사의 차고지가 7곡기지의 남서쪽으로 이전해서 2곡까지 726번과 급행 7번 버스 노선이 연장되었다. 공사 당시 역명은 동호역이었으나 인근에 7곡경북대학교병원이 있어서 역명을 정했다. 2역에서 7곡경북대학교병원은 532m 떨어져 있으며 2역에 4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거리다. 7곡경대병원행 열차가 7곡경대병원역에 정차해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차량기지 또는 회차선 방향으로 전진하여서 회차선로를 통해 회차한다. 또 2역이나 용지역에 가면 용지방면 승강장에서 회차선을 지켜보면 모노레일 선로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차 후 즉시 용지행으로 행선지를 바꾸어서 반대편 승강장에 진입한다. 2면 2선에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상역이다. 난간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7곡군 동명면과 외관읍 등지에 있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대구 도시철도의 모든 종착역들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적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